요즘 보면 월 배당, 배당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동안 제가 배당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한 종목을 눈에 띄길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에요. 가장 기본이죠? 플러스 15% 프리미엄 초단기 ETF라는 종목이 지난주에 새로 나왔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것입니다. 월 배당으로 대표가 되는 커버드 콜 ETF가 올해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되는 커버드 콜 ETF 상품이 전체 22개에요. 그 중에 반 이상이 12개가 올해 상장됐습니다. 그러니 올해 상당히 많은 새로운 ETF가 나왔습니다. 매달 꾸준한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인컴형 소득, 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인컴형 상장지수 펀드 ETF가 순자산 총액이 불과 2년 정도 만에 4.7배나 커졌어요. 현재 14조 원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단으로 꼽히는 커버드 콜 상품의 급성장세가 인컴형 ETF의 전체적인 약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국내 ETF 시장에서 인컴형 투자 상품의 총 시가총액이 14조 4,17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8조 2,070억 원 규모였던 작년에 비교했을 때는 75.67%나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3조 946억 원인 수준이었던 2022년과 비교했을 때 벌써 2년 만에 무려 366%나 규모가 커진 것입니다. 이런 성장세를 바탕으로 국내 전체 ETF 시장에서 인컴형 ETF가 차지하는 비중 2022년 말 4%였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10%까지 확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인컴형 ETF는 고배단주, 또 부동산 리츠, 커버드 콜 펀드, 고수익 채권 등에 투자해서 매달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에요. 커버드 콜은 기초 자산인 주식을 사고 콜 옵션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가 콜 옵션 기간이 점점 줄어들 때마다 가격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것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투자 기법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개인이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매니저들이 하는 것이죠. 커버드 콜은 주식을 매수하면서 그 주식의 콜 옵션,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을 얻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커버드 콜 ETF는 그 콜 옵션을 팔아서 얻은 프리미엄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특히 국내 커버드 콜 ETF 시장은 미래에셋 자산 운영, 타이거죠? 미래에셋 자산 운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미래에셋 운영이 출시한 커버드 콜 ETF는 총 10개예요. 순자산 총액이 2조 5천억이에요. 국내 커버드 콜 ETF 시장의 70% 수준, 그러니 거의 다 타이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ETF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는 거예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이에요. 여기에 15% 프리미엄 초단계예요. 나스닥백에 투자를 하면서 월 배당까지 받는 ETF입니다. 지난주 25일에 신규 상장했어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플러스 15% 프리미엄 초단계라고 종목번호가 486-290입니다. 그런데 역대 ETF 중 상장일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 당연히 각자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많아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이 ETF의 상장일 개인 순매수 규모가 382억 원이었어요. 그 하루 상장일 개인 순매수 380억 원대를 기록한 최초의 ETF자 종전 1위였던 타이거 2차전지 소재 그때도 설명을 해드렸죠. 타이거 2차전지 소재 코덱스는 또 2차전지 핵심 소재가 있잖아요.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가 그때 기록이었어요. 378억 원. 그런데 그것을 1년 만에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7월 1일 오늘 현재 이 ETF의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었습니다. 1,097억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안정된 것은 가장 우리가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 ETF를 90%를 추종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표지수 나스닥 100이죠. 여기에 투자하면서 15% 프리미엄 초당기죠. 연 15% 배당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 15% 배당을 확정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목표로 하는 월 배당 커버드콜 이 ETF예요. 초당기 옵션 전략을 통해서 옵션 매도 비중을 10% 이하로 줄였습니다. 나머지 90% 내외는 나스닥 100 지수 상승에 참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플러스 15% 프리미엄 초당기는 은퇴 이후 현금 흐름이 필요한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수 성장에 미국 나스닥 100 이 성장에 약 90% 참여를 하고 연 15%를 목표로 하는 월 배당 ETF라는 점에서 꾸준히 생활비 명목의 수입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스닥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높은 월 배당 수익률을 추구하는 이 ETF인데 현금 흐름을 정기적으로 창출하려는 수요가 당연히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 운용사들의 상품 출시 경쟁이 서로둘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ETF의 특징을 보면 데일리 옵션의 초단기 옵션 전략을 통해서 옵션 매도 비중을 10% 이하로 줄여서 나머지 90% 내외는 나스닥 100 지수 상승에 참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서 시 초단기 옵션과 옵션 매도 비중 최소화하는 이 주가가 상승할 때 오르지 못하고 하락할 때는 똑같이 내리는 커버드 콜 상품의 손익 비대칭성 한계 이거를 보완한다고 하는데 일반 개인 투자들 보면 이게 헷갈려요. 데일리 옵션 매도이기 때문에 일반 패시브 ETF에 비해서 운용사의 매니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이런 커버드 콜을 옵션을 사고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ETF는 합성형이 아니라 실물형으로 운영됩니다. 이 자산 운용사가 직접 옵션을 거래하는 실물형과 또 장외 파생 상품 스와프 계약을 통해서 위탁 운영에는 합성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 보수가 주로 합성형이 좀 더 높습니다. 증거사에 별도로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합성형의 경우는 그런데 이것은 실물형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 이런 스와프라든지 커버드 콜이라든지 콜옵션이라든지 사실 복잡하게 들립니다. 90%는 미국 나스닥백을 추정하고 연평균 15% 배당이 목표이기 때문에 매달 평균 1.25%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달 일부를 매도해서 생활비 사용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3억 갖고 있어 그럼 1%씩 매도해 그럼 300만원씩 매도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ETF예요. 그렇게 해서 연간 15%의 배당을 받고 추가로 ETF의 주가가 연평균 5% 정도의 상승률 예상하면 될 거예요. 연간 15%다. 나스닥백이 그렇게 되면 15% 목표의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주가의 상승은 바랄 수 없겠지만 평균 지금까지 보면 한 20% 정도 18%, 20%의 나스닥백 연평균 상승률 보면 추가로 5% 전후에 또 주가 상승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종목보다 한 달 전에 5월 21일에 타이거 미국 S&P500 10% 프리미엄 초단기 똑같은 건데 지수의 구성이 미국 S&P500을 추정하는 거냐 또 지금 말씀드린 미국 나스닥백을 추정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이 미국 S&P500 플러스 10% 프리미엄 초단기도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올해 1월 16일에는 타이거 미국 테크답텐 플러스 10% 프리미엄 ETF도 상장을 하 있는 상태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4,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래에서의 자산 운영이 타이거 초단기 옵션 이 월배당 ETF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7월 5일까지 오늘 7월 1일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플러스 15% 프리미엄 초단기 또는 미국 S&P500 10% 프리미엄 초단기 옵션 이 ETF 보유 인증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타이거 ETF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동안은 이러한 종목들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것은 추종하는 것이 90%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라는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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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